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가 본 기적 진행을 맡은 식품의학 전문기자 박태균입니다 오늘 명의가 본 기적 시간에는 소아암치료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인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성기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야 명성을 많이 익히 들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암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성기웅입니다 주로 고형암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센터장 소아암센터장을 하고 계시죠? 소아암센터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혈액종양학회의 임상연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소아암센터장이란 소아암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각 병원별로 소아암환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병원은 좀 더 암환자 진료를 특화를 하기 위해서 소아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아암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얘기합니까? 보통 18세까지 소아암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씩 성인에서 생기는 소아암환자도 소아청소년과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양의 특성이 성인암과는 다른 소아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마른 어른에서도 소아암이 걸린 경우에는 소아과에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최대 몇 살까지 치료해 보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3세 환자도 치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소아과 와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죠 사실 아이가 암에 걸리게 되면 마음이 참 안쓰럽잖아요 아까 아픈데 국내 소아암환자는 연간 몇 명 정도나 발생하십니까? 현재 연간 1,2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질환은 백혈병이고 그 다음으로는 뇌종양, 림프종, 신경모세포종 같은 종양이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 1,2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소아,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1,500만 명 정도 됩니까? 그럼 한 몇 명에 한 명꼴 정도? 크게 봐서는 매년 1만 명에 한 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면 대체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흔한 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한테는 너무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지금 한 1,200명 정도 발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아 중에서 암을 이겨내고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인 암에 비해서 소아암은 대체로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환마다 90% 이상 완치되는 질환도 있고 또 때로는 백혈병도 거의 이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는 거의 한 완치율이 90%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윌름스 종양 같은 종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완치율이 아직도 50% 이하인 질환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약 70 내지 80% 정도의 환자가 완전히 완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의 경우는 한 50% 잡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50%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완치율이 성인과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성인에서는 이제 암이 완치가 되든 안 되든 대개 5년 생존률을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에서는 5년 생존뿐만 아니라 암이 완전히 완치되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치율을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같은 퍼센티지여도 성인보다 좀 더 높은 퍼센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에서는 보통 5년 생존률을 완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린이 같은 경우는 평생 생존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소아암은 그 성인암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인암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암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들도 백열병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인에서는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들인데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신경모세포종이라든지 횡문곤육종 이름조차도 생소한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는 기전도 어른들하고는 다르고 또 암이 발생하는 나이, 병리적인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인암에 비해서 소아암은 항암치료를 했을 때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성인암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이고 또 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를 견디는 것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견딥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료의 완치율이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어른암하고 좀 다른 것은 어른에서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연장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2살, 3살짜리 아이가 1년, 2년 연장되는 것이 어른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완치가 오직 유일한 의미 있는 지표고 또 한 가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른들은 치료로 인해서 다소간의 후유증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그게 이제 아이들만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치료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면 평생을 그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그런 후기 합병증들이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치료 개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담배를 피운다든가 살이 많이 찐대든가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소아암의 경우에는 자기 원인이 아닐 것 같은데 대개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성인에서는 이제 뭐 방사선에 노출된다든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암의 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소아에서 암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아마도 유전적인 요인들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유전적인 원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 아이가 아니면 소아암이다 그 밑에 동생이라든가 형제들이 비슷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제 한 아이가 암 진단을 받으면 그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아이가 혹시 또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유전적 요인들이 있어서 형제가 암이 다시 발병될 확률이 보통 정상인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도가 실제로 부모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실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아이가 암에 진단을 받으면 그 형제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병원에서 한 번 진찰을 제대로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많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소아암센터 그러니까 소아암을 전공하고 치료하시기 시작하신 게 몇 년이나 되셨죠? 이제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이렇게 형제나 아니면 남매나 이렇게 가족 간에 걸린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까? 간혹 두세 건 정도? 20년 동안 두세 건? 네 네 그러니까 실제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소아암이라는 게 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치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아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보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고 또 치료를 아이들이 잘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서 치료를 좀 더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한다는 건 약을 세게 쏟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견디나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어른들보다 잘 견디기 때문에 이제 더 세게 쓸수록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른들 종양에는 우선 어른들이 잘 견디지를 못하고요 또 어른들 종양에서는 더 세게 쓴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치료를 잘 견디고 또 치료를 세게 할수록 치료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어른보다 강하게 하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그만큼 치료를 세게 하면 부작용도 많습니다 여러 부작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작용은 면역기능 지하로 인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돌볼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될 점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혹시나 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 소아암 환자들 보면은 이제 무균실 같은 그런데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게 감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보다는 부모님이 할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은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설명할 때 봄철에 산불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내내 봄에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나기 쉽고 또 산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확 번져서 또 때로는 온산을 다 태우기도 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확 번져서 중증 감염이 되기가 쉽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불 관리하는 것처럼 우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감염이 되는 경우는 감염이 번지기 전에 진행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감염의 경로가 크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살고 있는 균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는 병을 일으키는 그런 내부 경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경로 관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안에 가글을 한다든지 또 항문 쪽에 좌욕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노력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로 외부 감염인데 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닦이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챙겨야 될 몫이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 이제 감염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고 종류마다 증상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항상 체크를 하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와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가지가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부모님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아암 환자들은 대개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주로? 가능하면 저는 집에서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은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환경은 절대적으로 아이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백화점, 학교, 교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집에서 다니도록 하고 병원도 가장 감염 환자가 많은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집에서 다니도록 부모님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아암 환자의 경우는 완치가 되기 전까지는 학교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마 면역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네, 어느 정도 면역 기능이 이제 회복되어야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치 후에 삶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기 합병증 감소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완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또 완치 후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중량은 완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치료로 인해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타나는 이런 후기 합병증들을 잘 관리해야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한 번씩 검진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대개 방학 때 한 번쯤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신체 장기에 큰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평생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장 흔한 후기 합병증 중에 하나가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인병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 50, 60대에 뚱뚱하고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렐도 높고 좀 더 심하면 당뇨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이런 거죠 그게 저기 소아암 환자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 도수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제 비만하거나 운동을 소홀히 하면 걸리기 쉬운데 어려서 힘든 치료를 받은 친구들은 그런 운동이라든지 비만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그런 대사증후군이 훨씬 잘 오고 훨씬 이른 나이에 올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이건 조금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가 된 후에도 어른이 돼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호기 합병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아암 그러면 재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재발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새롭게 예를 들면 재발도 가능합니다 재발은 재발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종양은 완전히 완치가 됐지만 옛날에 받은 화학요포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서서히 서서히 3년 5년 10년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호기 합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뭐 사실은 환자 의사 사이의 랍보라는 거 그게 많이 부족해져서 조금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특히 소아암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 또는 가족 간의 어떤 그 랍보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표 한 가지는 완치 그리고 하나는 완치 후에 건강한 살 삶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완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관리가 완치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실제적으로 감염관리의 많은 부분들을 부모님 특히 엄마가 이제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똑같은 환자를 치료해도 기대 완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 치료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소통하고 또 그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하기를 부모님은 아이의 치료를 병원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생존율을 기대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닥터네요 닥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대로 아이의 치료를 이해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완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기 합병증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 생활관리를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운동이라든지 비만관리라든지 아이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여튼 부모님들이 관리하면서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겠네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의료진의 소아암치료 성적이랄까 아까 7,80%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죠 저희 이제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 소아암치료 성적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결코 손색이 없고요 특히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소아암 기초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의 최신 치료 경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주세요 최근 네 네 그 이제 그동안 지난 1, 2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완치율이 획기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병이 신경모세포종이라는 병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이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까지 향상이 돼 있습니다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네요 이제 임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완치율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 1, 20년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연구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아직 미흡한 종량들이 있습니다 재발한 종량이라든지 아직도 기대 완치율이 낮은 종량들은 통상 치료 방법이 아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 특히 이제 종량 발병 원인과 관련된 유전체 종량 유전체에 근거하는 어떤 표적 강암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흡한 종량들의 완치율을 더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제 한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치료 연구 방향은 이미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완치율을 획득한 종량에 있어서는 이 완치율을 유지하면서도 치료를 가능하면 약하게 치료를 해서 후기 합병증을 후기 합병증까지 고려를 하는군요 후기 합병증은 완치율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질환에서는 후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양성자 치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사선 치료지만 방사선 치료에는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성자 치료를 한다든지 또 환자마다 그 치료를 이겨내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유전자 DNA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단 당시 환자의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치료의 강도를 세게 하는 사람 약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다르게 치료를 하면 한편으로는 완치율을 더 높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후기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방향이 이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소화암 치료가 지금도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했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까 이제 그 성인에 있어서 암은 가장 흔한 중증 질환이고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성인암 치료를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굴지의 제약사들도 성인암에서 신약 특히 표적 항암제 이런 걸 개발을 하면 하나만 하면 블록버스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임상시험들이 이루어지고 국가적인 국제과제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에 있어서는 소화 암 환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화를 대상으로 한 신약 개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그러면 어른 약을 주로 쓰나요? 이제 과거에 쓰던 약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어른들에서 개발된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사에서 소화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소화암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부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연구 비용들이 소화암을 위한 연구단체나 또 소화암 연구 병원에 기부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부문화가 이렇게 정차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연구를 진행할 만한 그런 자원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뭐 현재로서는 어떤 공적인 부분에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화암 환자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감염관리, 감염청난 스트레스도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 진료비용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다행히 그래도 진료비용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험급여가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싼 비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이제 환자들이 그 약을 꼭 써야 되는데 보험이 안 돼서 비싼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에 뼈암으로 좌절했던 박찬호 야구 장학생 이분이 이미 성인이 됐죠? 성인이 돼서 암을 극복하고 인류대도 진학하고 또 행정고시도 붙은 그런 사례가 직접 필요한 사례이시죠?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망한 야구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장학금도 받고 포지션이 뭐였나요?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동선수로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의 이제 뼈에 암이 골육종이라는 암이 그것도 소화합니다 네, 주로 이제 청소년에서 생기는데 걸렸고 그래서 그 친구는 야구선수 꿈을 접어야 됐죠 접어야 됐는데 치료 과정도 좀 힘들고 또 치료 후에 뼈쪽에 합병증도 있어서 한동안 또 병원 오랫동안 다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진학을 하고 또 행정고시도 합격을 해서 현재는 이제 결혼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람이 있으시겠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번씩 외래에 다녀가면 뭐 아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이제 한 1년 전 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질환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아니요, 그 박찬호 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요법을 대개 한 5달 내지 6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화학요법을 또 몇 달 동안 하는 방식으로 대개 1년 전 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아암 환자 부모님들께 좀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뭐 제 병실에는 새로 진단받은 소아암 환자들이 있는데 처음에 입원하실 때 굉장히 좌절을 하십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또 참담하고 그런 심정이지만 소아암은 이제 성인암보다 훨씬 완치율이 높고 또 아이들이 치료를 잘 견디기 때문에 우선은 희망을 항상 놓지 말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또 한 가지 숙제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요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소아암을 주제로 해서 성기웅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아암 환자와 소아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고 계시는 수많은 부모 또 가족분들에게 성교수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